LG전자가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를 공개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기능의 완성도를 높여 최상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전자는 서울 양재동 서초 R&D 캠퍼스와 미국 샌프란세스코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20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이 오디오와 카메라 기능에 특화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오디오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풍부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므로 일상의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세계 최초로 32비트 쿼드데크를 내장해 잡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룸슨 플레이와 협업해 원음에 가까운 깊고 풍부한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동영상과 카메라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후면에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셀카봉 없이도 1978명이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넓게 펼쳐진 풍경을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업그레이드돼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V20는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7누가를 세계 최초로 탑재해 스마트폰 화면 분할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도 지원합니다. LG전자는 9월 말 한국에서 V20를 가장 먼저 출시하고 이후 북미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LG전자의 야심작 V20가 공개된 데 이어 내일은 애플의 아이폰 7이 발표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